자, 바로 이어서 화이트 트리점 엘스브트 직원팀으로 1킬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스포 1대 1이 된다 싶었는데 오늘의 고객들은 고객들에서 2키를 3키를 계속해서 올라가야해요 우승의 처음으로 2키를 해서 전혀 있습니다 자, 이불보다 더 많아질까요? 자, 그랜드님 4키를 구독하고 있고 베스트 승 직원은 2키를 구독했습니다 자, 이제 3키를 따라가겠습니다 자, 3키를 따라가겠습니다 3키를 4키를 5키를 5키를 합니다 자, 6키를 2개까지 넘었습니다 스포츠가 4키를 했는데, 4키를! 자, 오늘의 시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푸시는 전달이 됩니다 자, 직업팀 5킬 지금 바로 1개, 고객님은 8킬입니다, 8킬! 참, 꼬디들여서 블레이빈스 오늘 방망이로 사무스럽습니다 불구하고, 김수막 5킬에 머물러있고 무게는 지금만 기점으로 아무런 시간 버티를 고치지 않으려면 고객님은 12킬을 비롯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실 수 없다 우리가 이대로 불러줄 수 없다 6킬까지도 불구하고, 모객님은 베스트 승인들입니다 자, 이런데, 개발장 부여롭다 시청객님은 5킬이 아니라 고객님은 19킬, 14킬만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W4 5킬에 14킬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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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3킬을 비롯하고 있습니다 지금 25킬을 비롯하고 있습니다 25킬, 29킬 계속 오르고 있구요 남은 시간은 35킬입니다 자, 이런데, 29킬! 화이팅! 고객님은 10킬으로 기술을 올려놨습니다 27킬! 1킬은 13킬까지 따라 맞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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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화이팅! 화이팅! 고객님은 끝! 공이 지났습니다 자, 플레이를 본점 14킬을 비롯했구요 오늘, 우연히 추첨을 뽑힌 우리 블레드 헬스노 유저 분들께서 30킬을 기록해서 첫 번째 경기 블레드 헬스로 돌아갔습니다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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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도 연기 시설입니다. 아저씨도 연기 시설에 아저씨도 연기 시설 중 아저씨도 연기 시설의 아저씨도 연기 시설의 에너지즈를 위해서 정답을 얻으며 에너지블끼리 결승한 옹길 고객님의 러시스는 지금 5위를 지나서 미식블끼리 결승을 받습니다 자, 이제 평소에 2위를 3분을 지나서 상대로 베베베베스 우승할을 비교합니다 2분에 남을 시작하도록 6대 10위를 맞추고 당신의 신선할게요 당신의 신선할게요 당신의 신선하니 우와 당신의 신선할게요 경례! 경례! 감사해! 화이팅! 모키자! 경례! 경례! 굉장히 오래전하다 맨태에 맨태에 맨태야 자 mill대로 간다 화이팅! 화이팅! 화하이지! 자, 이렇게 경계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엘리소프트 직원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소정에게 기본 방광을 드릴 수OO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